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근두근 이제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다. 약 먹으면 괜찮아요. 나는 뭐가 이리 불안하고 자신이 없을까? 항상 풀지 못하는 방법적인 질문을 스스로 얘기해본다. 그러다 문득 충만이 형은 어디 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충만이 형은 어린 시절 자신감 가득하던 시절 자신감이 충만할 때 친구들과 쓰던 별칭이었다. 오늘 충만이 형 왔다. 니들 다 뒤졌어. 운동을 하던 게임을 하던 대충 이런 시기였다. 그때는 굶어죽지 않을 자신은 있다며 입버릇처럼 자신감 넘치게 말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다. 충만이 형은 어디로 갔을까? 그 형도 같이 나이 들어가나? 나처럼 아픈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쳐들리나? 다 맞는 말일 테다. 충만이 형은 자신감 가득한 나의 모습이었으니 오늘도 소득 없는 생각에 잠시 잠겼다. 진짜 소득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충만이 형이 다시 돌아오길 희망한다. 할 수 있다고 다짐해본다. 그리고 신나는 노래와 함께 운동을 시작한다. 그 시절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미친듯 운동하며 끌어올렸던 자신감을 떠올리며 끌어올렸던 자신감을 떠올리며 그 시절 마음이 다시 돌아오길 희망한다. 여러분은 어떤 걸 알아냐를 생각해? 그 시절에 대해 생각해? 그 시절에 대해 생각해? 감사합니다.